언신커블, 빅북에서 편했습니다. 자기개발 전문가인 저자가 인생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. 저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언신커블, 즉 일단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, 건강, 이온 등을 경험한 저자의 경험이 담긴 20가지 지혜를 함께 전달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자기개발 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